안녕하세요 앵커리의 독티비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저희 앵커리의 독티비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멤버십 제도와 가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채널 멤버십은 한 단계인 수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왜 수국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임영웅 아티스트의 생일이 6월 16일이고 6월의 꽃이 수국이어서 저희가 수국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저희 채널 멤버십은 월 3,990원입니다. 매월 3,990원으로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중도에 취소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취소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앵커리의 독티비의 멤버인 수국이 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댓글 배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회원의 기간에 따라서 배지의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앵커리의 독티비에서 직접 제작한 앵커리의 이모티콘을 제공해 드리고요. 실시간 채팅 시에 수국 회원님들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읽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으로 실시간 풀 영상을 수국 회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리의 독티비 채널이 런칭한 지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영웅 아티스트를 열심히 응원하는 믿을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희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앵커리 독티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원 가입을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늘 관심과 애정 어린 응원에 감사드립니다.